네 경제지표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자 연구원님 일단은 오늘 저녁이죠 우리에게는 파월 연준의장의 청문회 이 부분은 계속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사실 부재한데요. 그런데 연준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입니다. 일단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또 파월 연준의장의 청문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단 FOMC부터 먼저 좀 짚어드리면 6월 FOMC 경우 사실 연준이 예상보다 좀 더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 강화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점도표를 보면 이제 올해 동결이 좀 더 우세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제 의사록 내용을 좀 통해서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나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오늘 또 오늘이랑 내일 진행되는 파일 연준의장의 이제 의회 증언 같은 경우는 오늘이랑 내일 이제 진행되면서 파일 연준의장이 상하원에서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나설 예정입니다. 일단 7월 FOMC를 약 한 20일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진행되는 청문회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FOMC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사실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다만 최근에 발표되었던 6월 고용 지표가 사실 5월이랑 다르게 상당히 호조를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7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많이 약화가 됐고 또 CME 패드워치의 기준금리 확률을 좀 확인해 봤을 때 25% 인하 확률이 이제 아마 전일 기준일 거예요. 98.5% 그리고 50BP 인하 확률은 사실 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사실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만 아마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사실 지금 거의 확실하지 않아 보이고 또 이런 가운데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청문회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짚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조금 언급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연준의 경기 전망에 대한 변화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무역 전망 변화 그리고 향후 또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보험용 금리 인하의 필요성 그리고 또 최근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좁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달 상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파월 연준 의장의 대응 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관련해서 조금 얘기가 있긴 했는데 뭐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뭐 청문회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면 아마 현재 경기나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이제 연준의 생각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보험적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계속 질문을 할 것인가 기승전은 이쪽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경기도 물어보고 교육도 물어보고 그럴 것 같은데 아 요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뭐 어찌 됐든 뭐 파일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FOMC 같은 이슈들로 인해 사실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관망세를 보인 점이 특징인데요. 사실 유가도 뭐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뭐 0.3% 인상 아니 상승 네. 이런 식으로 사실 소폭 변화를 좀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오늘 이번 주 이제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인데요. 먼저 전인 어제 저녁이죠. EIA의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되었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OPEC, IEA는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보고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공급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원유 수요가 중요하게 원유 수요 관련 이슈들이 좀 언급된 점이 특징인데요. 세 기관 모두 이제 올해 원유 수요 증가량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하면서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되었습니다. 관련 우려에 또 유가가 또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또 최근 OPEC과 B-OPEC 산유국의 감산 기간 연장에도 유가가 급락하기도 하는 등 미중 무역 분쟁 우려나 이제 경기 둔화 우려에 원유 수요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유가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따라서 뭐 원유 이제 관련 보고서들에서 뭐 한국 원유 전망이나 수요 전망에 대한 또 변화를 주는 경우에 유가가 또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보고서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사실 유가의 움직임이 유가가 크게 움직인다고 해서 연주나 어떤 시각이 바뀐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만 심리는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인플란 심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계속 연구원님도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자 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